가지고 계신 현금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천원, 만원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네 넣어주시면 영수증만 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현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카카오뱅크 3333 모시킹이 모시킹이트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게이스브레이디라고 하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 팔로우,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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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6명으로 총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카키색 바지를 입은 사람은 시온 그리고 여기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류빈 그리고 여기 흰색의 긴 옷, 긴 옷지? 파리실증을 입은 사람은 보미 그다음에 흰 옷인데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은 지옥 그리고 이렇게 맨투치는 저승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윤민원리 이렇게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개인 인스타그램도 여기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혹시 마지막 부분은 펜타곤의 빛나리 몇 분 남았어? 11분? 어, 그럼 9분? 너무icate 서울트 우리 가게 우리 가게 5개